좋은 아침! 어우 햇볕 봐 요건 우리 밭이 아니구요 이야 농사 잘 지었네 요건 농사 짓고 노는 내 땅요 요 밑에랑 고양이들이 많아져서 지금 온실은 길가에라서 위험해서 일로 다 이사오려고 준비중이랍니다 와 풀이 뼈보다 더 크게 자랐네 이걸 양이들이 여기 오게 되면 내가 수시로 올텐데 5분거리라서 괜찮은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자기들 좋아하는 뱀도 잡고 새도 잡고 따뜻한 햇볕도 쬐고 카페 온실에 있는거 보다 더 좋을거 같아요 이 따뜻한 햇볕 차도 없고 자기들 좋아하는거만 있고 자기들 좋아하는거만 있고 호쿼레인을 불러서 저 위에랑 여 위에랑 턱을 싹 없애야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여섯평 농막을 밑에 지지대를 해서 위에 걸치는거에요 요렇게 이렇게 걸치고 여기는 닭들이 놓을 수 있는 좀 넓은 공간 넓은 울타리를 해서 이제 안에는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공간 만들면 딱 좋을거 같아요 저기엔 저수지가 보이고 와 고양이들 놀기 좋겠다 아우 진짜 저기서 뒹굴고 놀면 얼마나 이쁠까 고양이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급해지네 나도 일로 오고 싶어요 앞으로 여기 올 곳이에요 모두 모두 멋진 날 안녕